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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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거 파기 쇼거 파기 쇼거 파기 쇼거 파기 쇼거 파기 쇼거 모르세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몰라요? 맨! 아이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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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탄수화물 없어갖고 단백질 재료로 쓰던 냄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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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진짜 뭔 뭐죠 여러분들? 진짜 레알 뭐 죽을.. 거의 뭐 미친병 뭐 불질병인가? 그런 거여갖고 아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살려고 하는 건데 안 되겠나 하면서 막 진짜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 통풍인가? 어 조심하셔야 돼 아 내가 조심해야돼 어 아 푸드다 푸드다니 똥 사는 소리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김종호 씨라는 건 아니고 방이 빡대가리 새끼야 나도 단백질만 먹고 있거든 요즘 그래서 나도 조심을 해야겠다 이 말이지 뭐 니가 내가 김종국의 빡대가리인걸 이해 못하네 멍청한 새끼 죄송합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소리 혼자 에엠 데자비는 뭐냐 그건 아셔야 돼요 제 지갑에 들어온 돈은 민수를 위해 쓰지만 민수로 민수구는 저를 위해 잘 안 써요 그건 아셔야 돼요 에 제가 받으면은 우리 가족 그럴 때 친구들이 왜 씁니다 근데 걔네들은 안 써요 그건 아셔야 돼요 네 아 실수님 아이고 실수로 이러기 위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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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외가 있어 가끔 가끔 이제 민수가 써 근데 생색을 10번 해 레알 한 10번 정도 해 감사합니다 이러기 위해 구독 고마워요 나이스 보인가요 목사 아닙니다 포트리스 아닙니다 목포입니다 포트리스가 더 재밌는데 이빨 부딪히는 소리 잘 받아갑니다. 매우 사악한 웃음 이게 왜 이가는 소리는 안된다 이가는 소리는 안돼 이가는 소리는 안돼 뭐지? 왜 사악한 웃음 뭐지? 이가는 건 안된다 자면서 설마 여러분 이가는 사람 있습니까? 제발 고약한 정말 고약한 잠버릇이잖아 나는 여러분들 저 코골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나서 민수가 한번 같이 잤는데 나 코 안골었대 근데 코로 안골게 아니라 그때 무수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네 무수면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때? 내가 그날 인하니까 자꾸 이게 가슴이 답답한거야 그럴 때 뭐냐면은 내가 무수면 상태여 무수면하고 잔거야 숨을 잘 안쉬고 잔거 숨을 거의 안쉬고 조금만 쉬고 잔거 어 무호우 아 무수 아 빡대가리 아 귀여워 이런 귀여운 실수 무호흡이요 무호흡이요 잘만 말했구요 아 니 맘포 알폰서 엘릭 그건 아니고요 헤헤헤헸 헤헤헤 어 잠깐만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mean 만세 머동님에게 개돼지 구독이 초기화됐다고 알리세요 아! 어어 사운드님! 이 얼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무호흡 그런걸로, 조심해야겠다 그래도 코는 안골했대 어..하긴 난.. 그래도 뭔가 살 빠져서 코를 안곤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 그리고 얘들아 나 깜짝 놀랬다 내가 내가 여러분들 그 뭐야 아까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이제 거울 거울이래 거실 쪽에 유리가 있잖아 근데 이제 밤 되니까 뒤에 불 켜면 내 실루엣이 비쳐 내 실루엣 보니까 놀랬어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하면서 정말 놀랬다 빤쭈만 입고 그냥 걸어 댕겼거든 근데 이게 그림자만 다 그림져져가지고 이게 자세히 안 보여 몸이 이런게 근데 이게 몸 풍치 이런거 보이잖아 근데 오? 이 새끼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귀신이라고? 뒤진다 뒤진다 혹시 날씬해 보이냐 하면서 진짜 근데 이제 어? 안되겠다 거울로 봐봐 거울 가서 보니까 존나 존나 달라진거 없구요? 아 뭐야 아니 이게 아니 몸 이게 몸 굴곡 이런게 보이니까 뚱뚱해 보인거인거야 아니 그냥 어 그냥 다시 거울 말고 거실 가서 보니까 날씬해 보이고 거울 가면 뚱뚱해 보이고 이게 거울이 볼록렌즈구나 싶더라고 wait a minute 볼록 볼록 그거네 볼록렌즈 아 어쩐지 지금 약간 거울풀 때마다 약간 넙대대하게 생겼다 내가 살뺐 분명히 살뺐는데 분명히 살빼고 있는데 이게 넙대대하네 살짝 좀 에번데 음 거울이 어떻게 렌즈예요 어허 그 오목렌즈 볼록렌즈 가학시간에 안 배웠어? 볼록렌즈 오목렌즈가 뭐냐면은 오목렌즈가 그 돌 5개 그 오목렌즈가 아니고 그 바둑렌즈냐? 하하하하하하 미용실 유리는 비추는 모습이 본래 모습 보다 두꺼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계장님은 아직은 두껍다 두꺼운 건 삼겹살이지 아 삼겹살 먹고 싶다 아 그 노른 노른하게 먹고 싶네 진짜 아 이거 맨날 삼겹살 먹었는데 아휴 아이고 그 두꺼운 삼겹살 노른 노른하게 가 존나 존나 지펴갖구 와아베에에에에에에엉 애들아 그리구 나 쇄골 쇄골 살짝 보였다 잠깐이나마 이게 내가 얼굴 표정 라우르르르르르르르그 막 좆같이 하면은 쇄골이 잠깐 나왔어 깜짝 놀랬어 얘들아 와아 쇄골이 보이네 쇄골이 와아 깜짝 놀랬다 그 표정 라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표정 교적같이하면은 쇄골이 잠깐살짝 보여 어디요 쇄골이다 우와 난 쇄골이 보이네 하면서 놀랬다 진짜 와아 음 잠깐 나왔어 와 약간 좀 충격먹었어 나도 이제 여기에 물 나중에 물양감먹어야지 아니 뼈에 연 뼈에 연 뭔 혹이야 어 생각보다 야하다 쇠골에 물닦아서 마신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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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헉 내 취향하나 늘었을지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한 하핏 핫엠 어 내 취향이 좀 늘엇을지도 아 상당히 좀 야한 부분인데 응 좋아 응응 에도더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흔흐흐흐흐흐흔흐흐흐흐흐흐흧 gesagt 오, 니 세월까지 못꽁하잖아 아니 아니 굳이 내가 아니고 아아아아아아아 내 취향이 좀 늘었을지도 상당히 좀 한 부분인데 좋아 나도 좋아 니 세월까지 못 걷하잖아 아니 아니 굳이 내가 아니고 아무튼 뭐 요즘 자꾸 미쳤어 나 자꾸 이게 한번 드립치니까 계속 계속 나가는거잖아 한번 드립치니까 계속 굴 누가 먹어? 얼마 후원하면 어동님 데리고 갓댄스씨가서 쇄골에 간장 뿌리고 찍어먹을 수 있을까? 간장 안풀어도 되구요 운동하고 나면 온몸에 땀범벅이니까 그냥 물만 부어서 소금물 됩니다 적절하게 찍어먹으면 되구요 그걸 먹을 수 있는 비위가 과연 니마 있을까요? 니마? 과연 니가 계실까요? 없으면서 아이씨 아 근데 같은 세지 가고싶다 아 1번 쇄골 2번 쇄골 3번 쇄골 무쇠할 때 쇠야 알겠지 무쇠할 때 쇠랑 그리고 쇠고기 할 때 쇠야 2번 쇄골은 뭐야 빨간가? 3번 이거는 3번이야 3번 3번이지 뭔 1번이야 2번 3번이야 3번 쇄골이야 쇄골 빨간가? 인체회보 안 배웠어? 에이 폭식해서 요요와서 180kg이나 되라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2,000원 180대면은 180이면은 나 면제 아니냐? 하하하하하하 180kg면은 4키 거의 7kg 더 찌면 4키랑 똑같네 8kg 찌면은 그치 188 거기서 8kg 더하면은 어떻게 움직이냐? 아니 빅쇼가 여러분 프로레슬러 빅쇼가 200cm에 150cm였거든 150kg였거든 한때 160인가 180이었나 근데 프로레슬러들은 덩치 큰 사람 레슬러들은 몸무게 뻥튀기를 해 몇십키로 실제로는 뭐 그러기 전으로 안 나가고 음 그 정도면은 이게 뭔가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188은 아 지금은 빅쇼는 옛날 빅쇼 지금은 짭 빼갖고 군용밖에 없으시죠 그거 좀 무서운데? 그건 좀 무서운데 개그형 김순영 168에 몸무게 168이야 그 빼셨다며 요요 왔다고 들었지만 다시 168이야? 헐 아니 근데 열심히 하셨잖아 음 흠 잘 모르겠다 어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 180 180 돼버리면은 갑자기 니 개 썩 드립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네 미안하다 에? 아무튼 그렇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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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8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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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뭐라고 하신거에요? 아 친구 마블 좋아해? 죽어 네 비 오타쿠분들 아 비 뭐야 여 비야 뭐 1번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으으음 음 바보자 번역 및 텍스트 변환 아하하하하 대박 진짜 dai!? 으으으으으으으으 Ella bah 깜짝깜짝 2기세로 1년 구독까지야 물결표 아 972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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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해요 봐봐 일본어하고 영어랑 스페인어 와 슈퍼바리맨 1 와 이게 1편은 스페인어가 됐네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스페인어 인사도 모르겠다 영어는 2편 2편 여러분 2편이 되게 많아 2편 일본어하고 영어 1편 1편 2편이 되게 많네 1편은 약간 작업하는 분들 많으실까봐 그런건가 스페인어 한번 봐볼까 검토 스페인어야 스페인어 잠깐만 화면 좀 줄일게 baru 약속 웃음 NIidi 쏘인은 쏘인이 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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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인이 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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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번역돼서 보이거든? 어... 형독이 발음이 현덕이야 아 존나 웃겨 현덕 아 씨바 유비야? 이 새끼 유비야? 민수? 나 유비랑 하나 지금? 발음이 형독이 안 돼서 아 일본어도 현덕이래 유비냐 아 유비냐 자는 현덕 어 발음이 형독이 형독이 안 돼서 현덕이란데 현덕 졸취에 유비앵 나는 그러면은 관우네? 여기서 약간 버벅여 내가 와 스페이너야 대박 와 이거 바로 게시하겠습니다 스페이너 정말 감사합니다 스페이너 번역해주신 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아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제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1편은 영어하고 영어하고 스페이너가 된거죠 2편은 일본어가 된거고 와 2편 봐보자 자막 2편도 영어 됐네? 대박 일단 일본어부터 봐볼까 어제 2편 일본어 했나? 그죠 아 일본어 안했나? 그러네 일본어도 현덕이래 현덕 일본어도 일본어도 형독이 아니고 현덕 나는 모독이 되는데 어 현덕 아 너무 웃기다 유비네 졸취에 진짜 아 우와 우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모다져어 우와 신기해 일본어를 보니까 아 또 내가 동생이라고 주워 가질게 에잇씨 현덕후 상 하하 아 형덕후상으로 내가 현덕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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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로 덥구나 머도 쿠 아 형 동생까지 적혀있어? 대박 와 신기하다 고맙습니다 일본어 자막해주신 분도 정말 고맙습니다 게시해야겠다 와 이거 1편 2편 다 되면은 트위터에 자랑해야지 아무튼 트수중에 DP가 최고임 아니라고 어쩌라고 됐나 됐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노 와따시 비디오 니 혼고가 제공됐스 그쵸 아 감사합니다 그런거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트위터에 아노 와따시 슈퍼 바니맨 비디오 시차 아 왓칭 구다사이 니 혼고 잉글리시 스페인어 자막 제공됐스 하면서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공짜로 해주시는 건데 더 이거 전부 다 저 잘되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자 영어도 보겠습니다 와 영어랑 일본어랑 스페인어 야 한국어 한국어는 번역 안해냐? 죄송합니다 영어 3편 대주시면은 저야 뭐 당연히 원하죠 원할머니 보쌈보다 더 원하죠 으엥으으으으음 아 펀치라이 오졌는데 음 아주시면은 감사하죠 어흥음 감사합니다 영어 이번엔 영어 됐어, 됐어, 나왔어. 어, 기다려봐. 못하죠?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또 내가 동생계라고 주석아줄게. 신기하다, 이거. 형동은 어떻게 할까? 브라더덕일까? 그치? 아, 형동은 그거지? 형동으로 나오네. 형동으로 나오네. 아, 여러분들 정말 어, 돈이 지웠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아, 도네이션 빼버렸다. 아, 내 돈.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 이렇게 자막 써주는 건 정말 귀찮은 건데. 정말로 너가 감사합니다. 라멘덕. 으, 정말 감사합니다. 음? 맞나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나온 거 맞나? 어어어... 아, 이거다, 이거. 오케이. 아핰 아 하고있어요? 대박 우와 한국어가 하고있구나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죄송해요 아 근데 말 떠든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에? 아니 제가 제가 그러고싶어서 떠든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말을 한건데 감사합니다 영어도 게시했어요 게시 어 영어도 게시했습니다 출동 게시마냥 게시했어요 됐다 그러면 지금 와 많은게 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 유튜브가 뭔가 보람이 더 차지는 느낌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올라가면 트위터에 자랑해야지 다른 영상들은 열생각이 없나요? 하셨는데 어 으왕잉잉잉이 칠경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 모든거를 열어야 될까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음 다 얘기는 좀 귀찮은 것도 있긴 한데 휴먼폴 필요 없어 그거는 의성어로만 했기 때문에 굳이 막 자막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그죠 여러분들 힘들죠 그래서 그니까 약간 외국의 반응이 괜찮은 것들만 하자 어 뭔가 외국인들이 댓글 좀 많이 단다 이런 것들만 조금 열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것들 어 그런 것만 하이라이트라던가 그런 것들만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럴 것 같은데 에 음 음 그럴 것 같아 아마 머독을 잡아라 반응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음 근데 그건 대부분 욕설 아닌가요? 이 CX 아 CX 아 아 CX 아 아 일단은 근데 일단은 슈퍼버리맨만 일단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버리맨만 하고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재미나 숨을 쉬면 안 돼 요 요 요 재미나 아직 너는 네 상대가 안 돼 알았어 요 요 요 음 음 외국인들이 벌려나 일단 일단은 슈퍼버리맨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한국인들 많이 달달달했거든요 일본인들도 몇 분 다셨고 특히 외국분들 미국 다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빼먹는 일본인 아 뭐야 미국도 되게 많이 달더라구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은 그러면은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하이라이트 편지 열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좀 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다? 귀찮다 아이씨 하하하하 그런거지 최후의 만찬도 트위치때 외국인들 많이 왔잖아 그거는 그거는 리릭이라는 유명 스트리머가 트위터에다가 야 얘들아 얘 처먹는 것 좀 봐갖구 뭐지? 뭐지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 유입된거야 어 호스팅이 아니야 호스팅이 아니고 그냥 트위터에 트위터에 얘들아 얘 처먹는거 봐봐 하니까 주소 올린거야 그 주소 타고 올라온 온거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거지 음 그냥 구독도 하더라고 띠용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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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이네.